보더테리어 영국에서 여우사냥을 목적으로 개량한 개의 한 품종이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경계에 있는 영국의 한 지역에서 농장의 동물을 노리는 여우를 잡기 위한 사냥개로 개량된 품종이다. 말을 탄 사냥꾼과 폭수하운드 무리를 따라 함께 사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긴 다리를 가졌으나 여우를 따라 굴속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몸체는 작다. 또한 험난한 언덕 지형에서 비바람을 잘 견딜 수 있는 거칠고 강인한 털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노선버랜드에서 여우사냥개로서 인기를 얻고 많이 길러졌으며 주변 지명들을 따 리드워터테리어, 올스워터테리어, 코커데일테리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1800년대 후반에 보더테리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1920년 영국에서 정식으로 인정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30년의 정식 품종으로 등록되었다. 외모 키는 30에서 38cm, 무게는 수컷 5.8에서 7kg, 암컷 5.2에서 6.3kg으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큰 편이다. 목은 길고 근육질에 깊고 좁은 몸체를 가지고 있다. 눈은 녹갈색 내지는 적갈색이며 작은 부의자형의 어두운 색 귀는 볼쪽으로 젖어 있다. 수달과 닮은 머리 모양을 가지며 주둥이는 짧고 약간 짧은 수염이 있으며 코는 검다. 짧고 빽빽한 속털과 뻣뻣하고 거친 겉털로 이루어진 이중모이며 색상은 푸른빛의 회색, 암갈색, 붉은색, 밀색 등의 몸체에 황갈색 얼룩이 있다. 성격 및 관리 이중모를 가지고 있어 털빠짐이 있는 편이고 봄과 가을에 털갈이를 한다. 털갈이 시기에는 매일 죽은 털을 제거하여 거친 털의 외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순종적이기보다는 독립성이 강해 어릴 때 사회화 훈련이 필수적이다. 활동적이며 매일 산책이나 공놀이, 원반 던지기 놀이 같은 많은 운동이 필요하다. 테리어 기질로 인해 땅을 파는 것을 좋아하고 작은 개나 동물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편이지만 고관절 이형성증, 심장질환, 알레르기 등에 주의해야 하며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명은 12에서 15년이다.